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 어제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원 장관 이재명 의혹 근거 없으면 당 간판 내려야 야당의 책임을 넘겼다라는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실명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이 부분은 대표명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지금 원희룡 장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도 걸겠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당 간판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종혁 위원님,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표를 콕 찝어서 이재명 대표, 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라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콕 찝은 이유는 뭘까요? 뭐 당연한 거죠.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악연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장관되기 전에 대장동 일타강사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대장동 사건이 막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고 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무엇이 의혹이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그때 대장동 일타강사라는 이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인 원희룡이 대선에서 경선에서 탈락을 했지만 정치인 원희룡이 아주 그 뭐랄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아마 그것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겠죠.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무슨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어서 그걸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괴담인데 후쿠시마 괴담에 의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괴담으로 괴담에서 괴담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야당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아마 차기 대선 후보도 꿈꾸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정치적 계산도 노림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속대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나는 다 걸겠습니다. 김 의원이 뭐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과 비슷한 그때 김 의원이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쎄. 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무슨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이 거기다 압력을 해서 저걸 바꿨던 건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시죠.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수조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현 정부 장관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거냐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종혁 의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아 저거 그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사이에 있었던 그런 대화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끌고 나왔다라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김상일 위원님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살짝 또 비틀어서 한동훈 장관한테 그걸 또 가지고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러면 원 장관이 한 장관 벤치마킹했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는 좀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술집에 갔다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요. 지금 이 사안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국무위원이 이거를 감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책으로 이거를 쓴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혹이 제기됐어도 사업을 하고 말고의 결정권은 현 정부에 있고 원희룡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그 의혹을 풀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마치 또 다른 방식으로 힘으로 눌러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것은 원희룡 장관이 지금 정치권으로 복귀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만 더 들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일가 땅이 있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일가 땅이 있으니 일가 땅과 관련돼서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특혜가 아니냐. 이게 의혹의 요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특별하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특혜를 보고 특히 그게 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대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희찬 최고님. 일단은 우리 정부 장관들이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도박 좋아하는 건 이재명 대표 아들 이야기고요. 오죽 가짜 뉴스를 심하게 제기하면 장관직을 걸면서까지 이 진실 투쟁에 나서겠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좁은 공간에서 김현장 변호사 30명이랑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와서 동백 아가씨 부르고 첼로 연주시켰다는 게 이게 어디 상식적으로 제기할 만한 근거나 있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멀쩡히 국회에서 질의하고 아예 최고위원회에서 막 녹취록을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도... 이거는 제기할 만한 의혹이 아닌지... 누구도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하지 않았죠. 전례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과자예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땅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지 21년도에 자기네 군수를 한번 불러서 물어보기라든가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천져서 민주당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 군수나 그 당시 지역위원장들이 요구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갑자기 어떤 논의도 없다가 이 정부 들어서 튼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 땅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요구까지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직 걸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좋은 현상 아니죠. 다만 가짜 뉴스의 강도가 워낙 높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결백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절박함이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좀 답답하고 절박한 사람도 양평군의 주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강대강 말고 강대강 말고 좀 잘 대화로 풀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대강另外 한글 자막은 김상민이 기상캐스터 배혜지